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어제 이어서 6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명과 마아갓 왕과 그의 사람 천명과 돕사람만 2천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냄에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의 진을 찾고 소바 루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갓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모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하달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냄해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달에셀의 군사령관 소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마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과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선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그 누구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은 그 이름이 여호와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자. 아멘. 그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되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또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시는 것.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그 모든 직분을 주고 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서 누가 더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이쁘게 잘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여기에 저 사람은 저기에 다 쓰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그 말씀에 순정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주님이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위당을 세웠어요. 다위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자 하는데 그 일에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암몬 자손가 또는 아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우 내 아버지 나스는 그것을 알아서 다위가 화춘을 했지만 미련한 그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뭐를 초래했어요? 죽음을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느냐? 그의 악함을 드러내서 그것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위세계는 대적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진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떠한 이와 같은 대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삶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보고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은 이제 당당합니다. 다윗은 당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가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어요? 요압도 이제 여와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동생이나 그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을 보면 담대하라고 말해요. 12절 말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와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압이 한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싸움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쟁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전쟁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하나님의 성읍인 나. 하나님의 나라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이걸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을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또 내 주위의 모든 영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도 실족하고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하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나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얼마만큼 강하고 담대하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강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강하려니까 말씀을 막 사모하고 강하려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나한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을 쓰게 하시고.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의 육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다윗을 세운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요합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군대 장관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을 무엇을 위해서 지우셨느냐? 구원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우셨어요. 그래서 그 뜻은 백성을 살리고 보호하고 그의 성업인 그의 나라를 보호해서 세우는 거.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군대 장관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그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천사가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였느냐에 따라서 천사의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구하면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마구마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합이 한 말.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에 의해서 담대히 하자. 왜 담대히 해? 요하가 원하시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요하가 반드시 요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뭐냐. 요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이 요합이 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니까 나는 그 선하게 여기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가 기도가 아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갖다 올려놓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구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가정의 구원, 내 자녀의 구원 또는 이 옆에 내 친지들의 구원, 이 모든 구원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면 주여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강구하는 심령은 항상 주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100%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 되어지는데 근본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아무리 암먼 자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족하고자 하였어도 암먼 자손들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와 하나님께 미움이 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움을 받은 자예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히 내 자녀, 내 백성, 내 나라를 건드려 누가 분을 내시겠어요? 여와께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놓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안 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까지 다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고용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6절에 기록된 대로 여기저기에 모였습니다. 여와를 대적하고자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도모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은 여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너희들은 승리하지 못한다.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2사에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2사에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죠?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미 사망을 이긴 승리자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이니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단코 네가 아무리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으로 나를 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너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무리를 져서 대적하고자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들의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군대를 만드는 것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엄선해서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선에서 싸운 사람들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또 나머지 그 백성의 남은 자는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합니다. 두 부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암몬 자손을 대하여 싸우고 하나는 아람 사람을 대하여서 싸우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신약에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쟁을 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누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마태봉 10장 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기순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하늘나라의 권세가 임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능과 기름범을 그들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뭐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쩔 때 주여 주여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어떻게 예수님만 하신 일이 우리도 이걸 할 수가 있나이까? 그거죠. 예수님이 내가 보았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너희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생명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권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능이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또 그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은 이 요압에게 주어지고 요압의 군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왕권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권세다 이 말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압과도 함께 하시고 요압의 군대와도 함께 하시고 그의 동생 아비세와 아비세의 군대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량없는 기름붐을 받으셨어요. 그 한량없는 기름붐으로 나아가서 병진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맞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예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바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성읍을 지키도록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 내가 저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하며 뱀과 정갈을 담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한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실제로 주신 권능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군사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합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시니보다 크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자 이때 요합이 둘로 나뉘죠. 하나는 아람 사람을 대하고 안먼 사람을 대하고 한 군데는 아람 사람을 대하고 각각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권능을 주고 나아가게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찾아보면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충실하게 유대인들의 회복을 이루도록 유대인의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집에 어린 양에게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것이 이방인에게 가지마 사마리아에도 가지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먼저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다족석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전파되게 하는 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한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또 야곱이 나게 하시고 야곱에서 열두 집화가 나게 하셨고 이와 같이 누군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번성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먼저 주님의 제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테반의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8장 1절에 가면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될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요. 왜? 이와 같이 흩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사오리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의 장면에 사올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스테반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질 것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권능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과 사도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불른받은 사람이고 빌립은 집사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로 왜 세웠느냐 하면 사도들 밑에 제자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제자가 많아지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염하도록 세워진 것이 집사예요. 교회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 사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일,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 모든 관리를 하도록 세운 것이 집사인데 집사도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안수집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죠. 집사라는 직분은 사도들을 돕는 자예요. 그러나 이 일은 직분이 다르지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같은 일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거기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또 섬기는, 봉사하는 자로 다 세우지만 12절 말씀 이 모든 일은 성도를 온전히 하는 일과 봉사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이 다르지만 결국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요하베 군대는 암문을 대적하고 아비세의 군대는 아람군대를 대적하게 뭔가 나뉘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대적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업을 지키는 일에는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사도로 부림을 받은 자나 집사로 부림을 받은 빌립이나 똑같이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일왕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고 이방 사람들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갈 생각을 안 하고 오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만의 구원을 원하시냐? 아니죠. 이방인의 구원도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핍박을 스테반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흩어져서 사도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디아스포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사인 빌립이 똑같이 권능을 행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 일은 한 가지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 모든 일을 할 때 요압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혹 약해질 때는 네가 돕고 네가 약할 땐 내가 돕겠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자에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쥐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서로 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짐. 복음 전파의 짐을 우리 모두가 다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해를 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신 멍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멍해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지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요. 그 지상대의 유입령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함께한다는 거죠. 전쟁은 지금 다윗이 당한 전쟁. 다윗의 군대 장관과 그의 부하들이 치르는 전쟁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 나라를 지키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올 때 선별된 자들을 먼저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처럼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는 거죠. 다만 먼저 되는 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중 된 자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해요.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만 하고 행함은 없으면 그 말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맞죠? 아멘.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능히 그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히 대적할 수 있으세요? 내 힘으로 대적하나요? 아니죠.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요하비 한 말처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주여 행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빌립보세 2장 13절 말씀처럼 기쁘신 소원을 우리 안에 두게 하시고 기쁘신 소원대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뜻대로 나는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여왁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다 병든 자들이 낳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소식이 이제 사도들에게 들렸어요. 사도들에게 들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14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영접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서 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서로 돕는 일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가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25절과 26절 큰 무리를 사울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도록 하는 두란노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함께하고 서로 돕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같이 하면 힘이 있죠.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지만 둘이 있으면 능이 이기고 셋이 뭉치면 끊어질 수 없는 삼겹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영 함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룬다면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방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그 은사들은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모든 것이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용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용사가 되도록 그냥 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도 받게 한 거예요.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니까 물세례 받고 나면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바뀔 수도 있고 고넬료 집에 일어난 건 성령 세례가 먼저고 물세례는 나중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의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실제로 내가 물세례 받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에서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얻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귀신이 쫓아가고 그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게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와 같이 지금 요압과 아비세의 군사들이 나아가서 싸운 것처럼 암몬 자손들의 군대와 아람 사람들의 군대를 다 무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리뽀서 1장 찾아보시겠어요. 빌리뽀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에 빈 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에 빈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주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있거나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 무엇일까요? 아무 일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일심 한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듣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한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한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도대체 너는 뭐 했냐 하니까 이방인도 성령을 받다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되고 모든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아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면 또 그냥 잠잠할까 했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리를 들고 그들이 더 모여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소바 왕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왕인데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주관할 만큼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세가 이만큼 있으니까 조그만 나라 땅으로 보면 자기가 훨씬 더 크게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저 작은 거 하나 내가 못 무찌르겠느냐 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게 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시는 여호와는 또한 그들도 다 무찌르게 해서 결국은 하닷 에셀이 다윗과 화친하고 조공을 마치고 그의 부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죠. 그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라고만 말하는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한량없이 기름을 부으신 주님께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과 동일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대장으로 모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다면 예수님 아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물이요.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나도 훈련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로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나도 이기고 누구도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러면 나와 화친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굴복하고 모두가 화친하자고 나오고 여러분에게 갖다가 바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요합이 따로 군대를 나누고 내가 힘들면 네가 돕고 네가 힘들면 내가 돕고 하자라고 한 것처럼 우린 서로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을 통해서 물질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물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지 않아도 돕고자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심령이 메인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돕는 사람 또 기도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진동을 할 만큼 모여서 기도를 간절히 하니 천사가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낸 것처럼 기도로 돕는 역사 또 사도와 집사를 분리시킨 것처럼 뭔가 옆에서 섬김으로써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도록 돕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서로가 도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지키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닫고 하나님은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암몬 자손을 진멸하되 그 진멸은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으로 요압이 여호와의 원하시는 대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한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는 일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의 싸움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의 군대와 아비세의 군대가 나뉘어져서 각각 싸움을 싸우나 서로가 약할 때 돕자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각각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일을 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주 성령님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들과 집사들의 역습하리 또 바나바와 사올이 또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와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싸움을 싸우며 일을 이루지만 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함께하며 그 일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셔서 경고하게 주의 백성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온 천지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두보로 또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그 머물고도 평안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머물면서 주의 일을 하라 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겐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제자를 대접하는 자에겐 제자의 상을 받고 어떤 소자에게라도 냉수 한껍을 대접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한 것처럼 항상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내 기주를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